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무당이 귀신을 떼어준 것은 잡키가 붙은 중학생이다 한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다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최대한 빨리 보시고 싶다고 자기 딸이 있는데 딸 때문에 급하시다고 야쭈야쭈 번호를 알아서 총무님께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총무님께서 급한 것 같으니 새벽이라도 관계없으시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다고 하셔서 예약손님들 봐드리고 새벽 2시쯤에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왔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나중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딸이 불안해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공책을 보니 낙서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책에 떼곡히 적어놨더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애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다면서 상담받기를 권하셔서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도 다녀오시고 하셨대요 집에서는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만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대요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 딸이 최고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고 애정을 많이 쏟으셨다고 해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집에 딸이랑 같이 오시는데 아이가 말하기 엄마 나는 정말 무섭지 않아 내 옆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보면 내가 이상하게 변해버려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했다네요 딸아이한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내 옆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웃었대요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하셨대요 그때까지도 내가 부족한 엄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선생님께 도움도 받으면서 더 노력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1년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이는 집에서도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하단 말을 하였대요 그러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사건이 터졌답니다 한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정신병자 아니냐는 소리에 너무 성질이 나셔서 싸웠다고 해요 딸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를 사귀었는데 선물로 피랑 자기가 모아둔 선물을 줬다고 하였대요 엄마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무슨 피? 라고 하셨는데 딸아이가 말하기 엄마 내 옆에 있던 아이 알지? 그때 나만 보인다고 했던 아이가 내 피를 주면 친구가 생긴다고 하였대요 그래서 커터칼로 피를 내서 어떤 용기에 담아줬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애가 괜찮아진 게 아니고 집에서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곳저곳에서 물어보니 저를 소개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의식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니 하루 내내 아이가 잠만 자더래요 그러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기운이 없길래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랑 있는데 아이 목소리가 변하더니 엄마 엄마 나 기분 최고로 좋아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래요 눈동자를 보니 눈동자가 허공에 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막다를 흔들고 깨웠는데 딸이 쓰러지면서 2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면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갔대요 엄마가 쉬라고 말렸지만 힘이 보통이 아니었고 다른 속도로 나가서 따라 나갔지만 없어졌다고 해요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 돌아다녔지만 못 찾으시고 2시간쯤 흘렀나 아이가 해맑게 엄마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더래요 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은 되었지만 입가에 무엇을 묻히고 오더래요 입 주변이 빨개 가지고 말이죠 다쳤냐고 물어봤는데 해맑게 닭을 잡아먹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주위의 시골이라 닭이 오는 집이 많았대요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랬다며 그 말을 하더래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속인의 집들도 가보았지만 손을 써줄 수 없다고 하거나 내쫓거나 돈만 뜯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아이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학교도 자퇴하고 항상 저녁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기도하던 물이 빨갛게 변해 있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내 피야 내 손에서 흐른 피 이런 거 하지마 그럼 나 온몸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너무 무섭고 정말 그럴까봐 기도를 안 하셨다 해요 한 번은 나가시이 생겨서 물건을 다 치워놓고 방에 가둬두셨는데 창문도 없는 곳인데 밖에서 자물쇠로 열어야 피인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보시고 나가서 두 시간 이때가 들어오더래요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요 절대 열어보게 못했던 봉지를 딸이 목욕하는 틈에 열어봤는데 목이 없는 회색 쥐와 지네 몽뚱이 없고 머리만 있는 검은 쥐가 들어 있었대요 그걸 보자마자 소리 질렀는데 딸이 나와서 말하기 왜 내 친구들 건드려 내 물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놀래서 떨쳐놓은 쥐들과 지네를 다시 주워담고 엄마 때문에 친구들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 소리를 바락지르더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정신병원에 아이를 일주일간 넣어놨는데 아이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아무도 못 데려가 영원히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웃더래요 그것을 혼자만 보신 것도 아니고 거기 간호사분하고 같이 들었대요 간호사분들이 무서워서 아이 방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 퇴원하시라고 말을 했대요 간호사에게 쥐를 보여주면서 언니도 이렇게 만들어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셔서 친구분께 사실 우리 아이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마지막 희망줄을 잡고 싶다구요 아이는 포기하시기 싫다고 딸이 더 힘들 거라면서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저를 아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제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니 지금 자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일어나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신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곧장 갔죠 한 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라 일단 이것저것 챙기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출발을 하였어요 거의 도착하기 전에 전화 오셔서 아이가 난리가 났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차해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삼촌 두 분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분 정도 남겨둔 거리였는데 5분도 안 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시간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체감상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니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잡귀가 못 나가게 비방책과 일단 이야기를 해놔서 다행이더라구요 제가 가니 없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럼 못 보겠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식을 시작하니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 잡귀가 발광을 하더라구요 4시간을 걸쳐 끝내고 그 아이와 두세 번 정도 더 봤답니다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아이가 잔인한 기억을 못한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아이에게는 참 좋은 일이죠 딸이 저를 자기가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고마운 언니로 알고 있어요 아이와 부모님한테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해결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좋았답니다 그 후 그 중학생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잡귀가 떠난 후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밝고 건강해졌죠 학교 생활도 예전처럼 문제없이 잘 해내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딸의 변화에 매우 안도하셨고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죠 이 이후로 그 가족과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그 아이와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며 시간을 보내요 아이는 이제 저를 큰언니처럼 생각하고 매우 따르더군요 저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나니 저는 더욱 그 가족과 아이에게 애정이 가더군요 이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웃으며 자라고 있어요 가끔은 저에게 언니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말해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일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걸려온 배달 전화 대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추방 근처에 있는 요리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배달원으로 채용된 거였지만 전화를 받고 위치 검색을 하고 포장해 배달까지 요리만 빼고 웬만한 건 거의 나 혼자 거의 다 했습니다 손님 중 대부분은 나처럼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었기에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건물 이름만 듣고도 위치는 물론이고 거기 누가 사는지도 대충 알 정도가 됩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배달을 몇 번 뛰고 슬슬 퇴근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주문할 음식을 듣고 적은 후 주소를 물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외로끼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 주소를 찾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대답이 드려왔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고 지도 검색 서비스로 찾아보니 근처 학생용 아파트입니다 음식을 짐바지에 씻고 5분 정도 달려 시골길로 들어서자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꽤 큰 건물이었기에 멀리서 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근처까지 간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꽤 낡아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었고 밖에서 보기만 해도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니 오후 9시를 지난 늦은 시간인데도 건물에는 어디 불 켜진 집 하나 없었습니다 솔직히 반지하 싸구려 월세방이라도 이런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지요 그러던 도중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손님의 방번호를 묻는 걸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보통은 내 휴대폰으로 직접 손님에게 전화를 하지만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걸린 전화를 흔쾌히 받는 사람이 드문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전화를 걸어보니 놀랍도록 빨리 받았습니다 관리인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우선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채 입구로 들어섭니다 어둡고 먼 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 너무 조용하고 인기척은 전혀 없었지요 미다지 문이 좌우로 늘어선 복도만이 이어지고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 켜져 있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느니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기에 나는 그대로 안쪽으로 나아가 관리인실 문을 녹화합니다 그러자 철컥하고 문이 열리고 방안의 빛이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전화로 들은 목소리처럼 추레한 모습의 남자가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라며 맞아주었지요 나는 방안의 불빛과 그 공손한 인사에 안심해서 말했습니다 어두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서워 죽겠더라구요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여유를 되찾았지요 그 후 음식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나는 돌아왔고 물을 닫을 시간까지 점장님과 이야기를 하며 청소를 하고 하루 매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주문받았던 점표를 대조해 나가며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데 꽤 큰 금액이 매상에서 모자랍니다 작은 금액 정도는 종종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알아서 내 돈으로 채워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큰 차이가 난 적은 처음이었고 옆에서 내가 정산하던 걸 보던 점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디 짐작가는데 없어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지요 지폐 한장 떨어뜨리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하게 빕니다 나는 다시 그날 배달했던 점표를 들고 액수와 차액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답이 나왔는데 아까 그 아파트에 배달 갔을 때의 금액만큼의 돈이 빠져있던 것입니다 아마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돈을 잃어버렸나보다 라고 말을 하자 점장님은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이름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지도 검색을 켜서 그곳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안에서 꺼내온 배달 주소 기록부를 넘기며 끙끙 신음소리를 냅니다 나는 금액이 펑큰한 것에 대해 별다른 혼도 안 나고 야식을 먹은 뒤 돌아갔지요 평소에는 조금이라도 펑큰하면 한참 동안 설교를 하던 점장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그 이유는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출근을 했는데 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지난번 아파트에서 전화가 오면 대충 둘러대거라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배달을 거절하라는 것이었고 장난전화나 악질 손님에게 종종 취하는 조치였지만 너무 갑작스런 소리였기에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점장님은 들으면 너도 기분 나쁠 이야기일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는 5년 정도 전까지는 가게 단골이던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게를 애용했지만 관리인이 병사한 후에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자체를 폐쇄했다는 것이었지요 거기까지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근래 부동산 사정을 보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폐쇄된 곳에 내가 배달을 갔다는 내 이야기를 듣자 혹시 친척이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나 싶은 생각에 점장님은 인사도 할 겸에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황폐한 차라 누가 봐도 사람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내가 돈을 흘렸나 보다 싶어 그대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인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시죠 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오시죠 라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기에 조심스레 관리인실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는 완전히 폐가 수준의 난장판이라 몇 번인가 누구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리고 발밑을 내려다본 후 점장님은 그대로 아파트를 뛰쳐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난번 배달했던 요리가 여기저기 고스란히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고 위령인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것과 나는 그 아파트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내가 적어뒀던 전화번호에도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나는 가게를 그만뒀지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으니 슬슬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일을 하고 있노라면 아무래도 그때 그 일이 떠오른다는 게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만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지요 그때 그 아파트에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점장님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A씨가 맞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점장님은 자신에게 바꿔달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곧 수억일을 넘겨받은 점장님은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 점장님의 얼굴이 무척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점장님은 나를 보고 말합니다 지금 가게에 직접 찾아오겠다는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A는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두며 바로 이사를 갔기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학교 방송실 괴담 어느 학교에서나 무서운 이야기 하나 둘은 전해 내려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유독 무서운 이야기들이 죄다 방송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을 계기로 나는 그곳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되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한 곳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방송 사건입니다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넘어서 2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고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고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의 저학년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나왔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리기 바빴치요 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갑니다 곧 이어서 다른 선생님과 직원들도 따라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방범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A 선생님은 그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학교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A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A 선생님은 3주 후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 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고 거기다가 A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져나갔습니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지껄에 잘 들리지 않아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역덕합니다 두 번째는 유리창 파괴 사건입니다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비군은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방송부 비군이 방과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창문과 함께 비군은 그대로 교정해 나뒹굴었고 유리조각 때문에 비군은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합니다 입원해 있던 비군에게 나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 몇 명이서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군의 말에 따르면 방과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길었지만 등을 돌리고 방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고 비군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방송실 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비군은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고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비군은 공포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여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에 창문에 몸을 던져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로 비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었어?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 뿐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더라 비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학급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한테 혼만 났습니다 이후 비군은 폐쇄공포증을 앓다가 퇴원한 후에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립니다 세 번째는 자살 사건입니다 90년대 중반 당시 교감이던 시선생님이 밤에 학교에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방송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단에서 베이브로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하고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사라진 관상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학교 수조에서 관상화가 한 마리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송실 자료 보관서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화 사체가 발견됩니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는 수조 안에 관상화가 하루하루 조금씩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한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자 그 아이를 데려다 묻습니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지만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것인지 아니면 썩어버린 건지 전부 눈이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학생이었기에 따돌림을 우려해서 사건은 기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엔 안대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었기에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며 수금댔다고 하네요 더욱 기묘한 것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서는 그 얼굴을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는 방송실에서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것에 의해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선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기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게 트라우마였고 소문에 상당한 일관성이 보여서 그 여자가 실존하는 건 아닌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기훈에게 처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무렵부터 그 방송실에 얽힌 사연에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해 졸업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하기에 근시일 내에 직접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에서의 괴담 저는 강남에 있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언젠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재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이벤트인가 하고 음성거리다가 도저히 화재경보가 그치지 않아서 진짜인가 하고 아이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생님들의 발표가 나오고 모두 실망한 채로 교실로 들어갔지요 수업시간이 돼서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재작년 즈음에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치고 있었고 외국어 영역 시험시간이 되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라디오가 몇 초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당황했지만 얼마 뒤에 방송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국가적이고 중요한 시험인지라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셔서 직접 확인하러 가 보신 선생님은 방송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능 시험을 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방송실에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고에는 괴담이 있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갔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랑 연결되어 있어서 교문을 들어오면 오른쪽이 고등학교 왼쪽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로 들어가는 왼쪽 3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 옆으로 작은 계단을 내려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수위 아저씨는 중학교 둘레를 한 바퀴 순철하시다가 매점 옆 계단으로 올라오시던 길에 한 여고생이 앉아서 훌쩍거리는 걸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왜 울고 있냐고 말하지만 여고생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아저씨는 어쩔 줄 모르고 여고생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 여고생이 잠시 뒤에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그 여고생의 뚫린 눈을 통해서 건너편 고등학교를 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물류창고에서 귀신과 눈을 마주쳤다 스물일곱살 때였으니 10년 전 일입니다 옷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동대문 옷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때였지요 작업복을 도매로 파는 곳이라서 대량 주문이 많았기에 매일 분주하게 가게와 창고를 반복하며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몇천장에서 몇만장까지 만들어 와서 서울에 있는 창고엔 일주일치 물량만 배치해 놓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하남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동대문 옷가게들은 보통 밤 7시에 개장해서 다음날 12시에 물을 닦기 때문에 물건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면 낮에 하남에 가서 미리 옮겨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개시부터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열두시가 되기 전에 이미 가게랑 창고에 있는 물품이 거의 돈이 나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팔 물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남까지 가야했지요 용달차 아저씨를 부르고 하남까지 야밤에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남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용달차 아저씨도 쉬셔야 할 시간에 불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뺄테니 아저씨는 좀 쉬시라고 하고 혼자 들어갑니다 30분 가량 열심히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넉넉하게 빼고 나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잠시 앉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잠에 빠져버립니다 제 근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느낌이 쌓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창백한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하얀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났는지 용달 아저씨가 와서 절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저씨도 용달차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창고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현무암 같은 돌바닥이라서 밟으면 와그작 소리가 크게 납니다 용달 아저씨가 졸고 있는데 와그작 소리가 계속 나서 바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다 마치고 나오는 줄 알았지만 조금 지나도 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옮겨주려고 창고로 가니 돌 밟는 소리는 갑자기 사라지고 창고에는 저 혼자 기절해 있었습니다 창고에 두군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지만 저 이외에 아무도 없었지요 그 후로 하남창고는 새벽엔 가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노래방에 기괴한 손님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보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야간에 하는 일이기에 여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두 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서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지요 보통 밤 12시 정도에 마감을 했고 가끔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기에 밤 12시 쯤부터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의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넣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청소를 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내껄린 듯이 튕겼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게 됩니다 그래서 밀대 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며 문은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일이 생긴 후에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로 혼잣말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가장 큰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만취한 듯 비틀거리며 케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잊고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틀비틀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저위가 없는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요즘 밤에 국도의 운전은 위험하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었고 여자친구 집이 경안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여긴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지만 설날 연휴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 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정막함에 노래를 크게 틀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멀리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이정표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는 이정표 위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고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지요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리고 그곳을 다시 쳐다보니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놓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 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생각하고 엑셀을 꼭 밟고 출발을 했지요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지만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섬을